런던 여러분들 런던 도착했어요 그리고 오늘 기록을 스페셜 게스트 있습니다 바로 엄마 이모님 그리고 삼촌입니다 엄마가 우리보다 런던을 먼저 왔어요 한 2주 됐나 이제? 오늘 런던 왔는데 예쁜데? 이쪽은 제 가족 그리고 밖에 오면 다리프 또 이렇게 비율 좋은 데 왔어요 너무 좋아서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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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족이 좀 노란 히브라서 근육이 좀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이에요 아 너무 하얀은 안 보여요 네 저거 태밍에서 어 컸던 발 태밍으로부터 오니까 우리 4월부터 다 같이 만들기로 하고 엄마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차피 안 돼 한 6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갈게요 저희 mommy 포히브로 포히브로 히힛 하나 입어 포히브로 하아야 포히브로 포히브로 나 엄마 포히브로 했어 360도야 별이나 했네 별이나 했네 오늘 이쁘니까 할래? 오늘 화장 좀 잘 됐단 말이야 이렇게 가깝구나 Baby let's dance 남은 연이 보는 그래 지 어무가 within 대화를 반렷지 않게 지금 서로 고개로 있던 생 lunar cake 지금은 면리와 바로 뭔가 생강해야지 이리와 넌 마이세이 잘 미소지 모어 우리의 수 우리의 수 우리의 수 우리의 수 우리의 수 여기서 이렇게 이따가 마이크가 세팅 너무 편하고 분위기 좋고 스노우 세곤 좀 많이 많이 세곤 음악 공룡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? 얼굴 좀 많이 헐쩍 되는 거 같아요 투어 시작하고 왜 그러지? 살 빠졌나? 목에는 안 줄였는데 근데 얼굴만 좀... 이렇게 살아야죠 원래 헐쩍 될 때 볼 때는 좀 아파 보이는데 무대에서는 딱 좋게 보인단 말이야 카메라에 음... 다른 카드게임이 있어요 어... 쉽지는 않네요 흰쩍 어 벗고있네? 어 나이스 왜요? 어깨 좀 어깨 좀 아 감사합니다 5초 정도?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또 조선을 omnipotと思기 인간으로 나왔어요 초점이 안나고 인데 괜찮은데? 역방인가? 더 좋은데? 역 방인가? 이거 진짜 대박 이거 또 써주세요 느낌이 있는데? 하늘가 아니라 느낌 있는데. 어깨는 살아 있네. 사라 있네. 주현이야? um, everybody sup, yeah i love you so much oh, it's good to be back here in a long time i think i think about 5 years already 감사합니다. You'll be gone I'll be down Let the dance Let the dance If you go Let the dance All right, everybody say chee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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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uble V Double V Say high seven High seven 여러분들, 꿈이 끝났구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미니 토크 하는데 오늘 해문들한테 꼭 이러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Fishing Oh, mg 찍지? Odoo 너도 해 나 해, 괜찮아 worth making 10시까지 미인님 진짜 남자를 소개해줘야 할 것 같아요 맞아 미인님 근데 미인이 한국 사람 싫어하는데 아니야 저 한국 사람만 이상형 있어요? 이상형이요? 네 딱히 이상형이 없진 않았어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요? 연예인? 근데 이형이 너무 축구 선수만 좋아해요 저 김지원 그 배우 아 배우는 지금 배우가 그럼 일단은 좋아하는 연예인? 너? 응 네모 배우는? 아 누구예요? 이거예요 누구예요? 뮤직비디오 최영형 뒤에는요? 이상형 누구예요? 저 최진영이요 저는 엑소 디오님 좋아합니다 미니님은요?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민균님이요 세븐틴? 일단 아는 2명은 insecurity 절대 게스트로 초대는 안되겠다 선생님은요 누구 좋아하세요? 혹시요 작용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배모가 아까 얘기할 때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좋은 사람이 Ja 그거 알고 있지? 응 고은이는 집안이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잖아 집안이 잘하지 요리 좀 하지 창시 잘하지 가정적이지 난 여러분들 뱀뱀 같은 놈도 자요 진짜? 우리 좋은 사람과 투어를 하고 있다 저 돈 좀 줬어요 진짜 나라고 뱀미랑 하면서 제일 힘든 점 뱀미 태도 뱀미 인성 뱀미 인성불란 여기는 솔직히 말하기 깨우는 거 깨우는 거? 그리고 알아요? 저도 가끔 조용히 형 깨워요 난 진짜 어쩌다가지 지금까지 두 번? 한 번은 아파서 여러분들 이거 욕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피곤할 수도 있고 욕하기만 해봐 수고하셨어요 문 닫아 그냥 미인님 물어봐야지 미인님 저요? 뱀뱀이랑 없어요 아니 뒤모습만 찍을게 뒤모습만 찍을게 뒤모습만 왜그래 뱀뱀이랑 하면서 단점 좀 아쉬운 점 하나 얘기해 주시면 안 돼? 아니 단점은? 없어요 아니 하나 얘기하면 왜 괜찮아 어디 가 어디 가 그러면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맨날 아가새 칭찬만 했으니까 아가새의 아쉬운 점 너무 겸손해 좀 더 나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 진짜로 공연할 때도 더 막 넌 아가새야 이랬으면 좋은데 너무 우리랑 비슷해 문지도 보고 좀 겸손한 거 같아 형 어떻게 원래 팬은 아티스트 닮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난 나대는데 많이 여러분들 막 형 닮으면 안 돼요 뱀뱀 닮아야지 막 형 너무 조용하잖아 여러분들 조용하지는 않은데 좀 더 미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 이게 어디지? 아 런던 끝 안녕 프랑스루에서 만나요 티저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뱀뱀이랑 선미 누나가 투어를 겹치면 누구 쪽 출장 나오실 거예요? 네 자막으로 알려주세요 와아이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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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절대 하지마 아 오 아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